올해의 타포 전원에게 주어지는 신개념 크로스오버 차량 증정식 최종 특수에 따라 프리미엄 준영, 존준영 세단이 지급되는데 감사합니다. 기분 좋으시죠? 네 그렇습니다. 근데 올해는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. 마음에 드는 차 앞에 달려가서 난 무조건 이 차야. 완전 멋있다. 오 좋은데? 우승자가 가질 수 있는 차이죠? 죄송한데 내꺼야. 아니 내꺼야. 내가 너한테 네꺼만큼 멋있게 썼다. 내가 다시 운전할지 몰라서 뭘 모르겠어요. 가만히 눌러봐. 아아아아 이거 좀. 자신감. 이 차를 끄는 게 자신감이죠. 진짜 넌 내 기사라니까. 아니라니까. 내 면허는 진짜? 우와. 왜 이렇게 타? 뒤로 밀린데? 앞에 두 명이 타면 순환동반을 더 크게 쓸 수 있어. 이게 내꺼지. 야! 내 차야. 잠깐만 이것만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. 폼 안 난다 차 이런 거. 끌을 수 있겠냐? 운전 한번 해봐도 돼요? 오. 대박! 감사합니다.